음악의 힘을 믿으세요?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때로는 가게와 손님까지 만나게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소상공인 로고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송상공인 고객들이 우리 가게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우리 가게만의 로고송과 가게와 사장님의 특별한 스토리가 담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드립니다 가게 통화 연결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컬러링 음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수 참여자에게는 대구 MBC 라디오 광고와 TV방영의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로고송 제작을 지원받으실 사장님을 2월 7일 화요일 오후 1시까지 모집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소담스케어 대구를 검색해주세요 우리 가게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세요 소상공인 뮤직 브랜딩 프로젝트 소상공인 사장님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릴게요 소상공인 뮤직비디오 장사 ㅋㅋㅋㅋㅋㅋ 소상공인 뮤직비디오 장사 소상공인 뮤직비디오로 소상공인 뮤직비디오로